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감소로 인해 농어촌 학교의 경우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 치르거나 통폐합되는 곳이 많습니다. 성주군의 상황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신입생 수는 각각 40여 명씩 감소했고 중학교 신입생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초전초와 월항초 지방분교, 가천초 무학분교를 제외한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입학 예정자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의 입학 예정자 수가 한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한 가운데 대동초와 가천초 무학분교는 나홀로 입학식을 치러야 하고 초전초 봉소분교에는 입학 예정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중학교 입학 예정자 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성주중, 용암중, 명인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관내 3곳의 고등학교도 모두 입학 예정자가 감소해 특히 성주여중과 성주여고는 올해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묶어 병설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올 3월 1일자로 가천고와 도원초선남동부분교 등 성주관내 2개 학교가 폐지되고 가천중이 성주중가천분교로 개편되는 가운데 학생수 감소 및 학교 소규모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롯데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성주골프장을 사드배치 부지로 제공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은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올해 안에 사드배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롯데그룹이 사드부지 교환의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교환 계약 체결 이후 관련 내용을 별도 설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이사회 개최가 열린 지난 27일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가 사드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는 강압적인 토지 계약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방부의 토지 강제 수용은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고 군수는 소성리의 눈물을 잊지 말고 군사보호구역에 동의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지 교환 계약이 완료되면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계약 체결 후 사드배치 부지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될 방침입니다. 지난 23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군 별골장학회의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6년도 결산승인,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그리고 임원선출권을 심의 의결했으며 김한곤 이사장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인근 대도시 학생들과 비교해 교육 여건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별골장학회는 지난 2013년 11월 발족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27억 5천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된 가운데 2023년까지 100억 원 기금 마련을 목표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익 달성 후에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주군체육회는 지난 21일 성주웨딩에서 2017년도 성주군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구성주군체육회와 구성주군생활체육회가 지난해 3월 23일 통합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써 1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성주군과 성주군체육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성주군체육회는 통합 후 지난해 3월 성주군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이어 4월에는 성주군체육회 이사회를 열어 예산 및 결산을 의결하고 통합체육회의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7천 명이 참가한 제11회 성주참회 전국마라톤 대회와 참가인원 3천 명을 기록한 제7회 전국성주가야산사랑 가을산행 군부종합3위에 오른 제54회 도민체육대회 등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체육회장은 이날 올해도 체육강군으로서의 성주지역 위상을 확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성주군체육회는 2017년에도 잘 정비된 조직을 바탕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주군 합창단이 지난 20일 제10기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10기 성주군 합창단은 이영기 단장을 중심으로 지휘자 박춘식, 반주자 문서경, 합창단원,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이영기 합창단장은 인삿말을 통해 국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합창단의 화합과 단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부탁했고 또한 합창단의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관내 음악 동아리인 별매 오카리나 회원들의 오카리나 3중주에 이어서 소년소녀 합창단원들이 밤하늘 여행, 우리들의 음악시간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합창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21일 성주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성주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마련됐습니다.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는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순조로운 부지 조성으로 올 2월 말 준공인가를 앞둔 시점에 입주업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자생력 재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성주2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설명 및 입회비와 관리비 납부권, 관리업무 위탁권, 쓰레기배출장소 지정권, 이사추천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이의환 입주기업체협의회장은 이날 입주업체들의 권리신장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과 성주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고 김한곤 군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입주기업체와 지역경제가 공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는 지난 24일 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성주군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의원 24명이 참석했으며 2016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건과 2017년 연맹 목표 그리고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더불어 2017년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석규 회장은 이날 인산말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과 김정남의 피살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자유총연맹의 안보 지킴이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는 자유의 파수꾼, 안보의 주춧돌, 안전의 수호천사, 통일의 밑거름이란 슬로건 아래 지역안보단체로서 지역발전 및 국가안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23일 제2기 별고울 주니어 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시책개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제2기 기획단은 지난해에 이어 일반행정과 문화관광, 농업환경, 일자리복지 등 4개 분과에 32명의 다양한 직급 직렬의 공무원으로 구성했으며 최근 임용된 젊은 직원들에게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해 창의적인 시책개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 1회 이상 상호정책토론과 우수자치단체 전국투어 그리고 정기포럼 등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의 선제적 발굴은 물론 성주군의 미래발전전략사업 개발을 위한 소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도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침실에서 주방, 욕실, 거실 그리고 베란다 순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청소 중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